내 맘에, 내 진심을 알아주신 건가 봐. 근데 이상해. 이렇게 쉽게 인간이 돼? 천사가?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니까, 들어준 거 아닐까? 그랬으면 좋겠다. 맞다, 비! 비 오면 확인해 볼 수 있잖아. 날개가 나오면 천사인 거고, 아니면... 인간 된 거, 맞겠지? 또 막내. 단아. 응? 날도 맑은 김에 우리 결혼할래? 어. 단아, 고맙지? 응, 행복해. 행복한 김에 우리 결혼할래? 발 좀 봐. 되게 밝다. 내일도 맑을 건가 봐.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심정으로 기울제를 지났나 봐. 상상을 해 봤거든. 비가 오면 어떨지. 그랬는데? 차라리 안 왔음 싶기도 하고. 그냥 이대로...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. 확인해야 되잖아. 끝이? 끝이라는 말 하지 마. 미안. 미안이란 말도 하지 마. 정말로... 만에 하나라도... 네가 인간이 된 게 아니라고 해도... 절대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. 알겠어? 알겠어? 예, 예.... 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